중국의 곡창지대인 헤이룽장성의 젖줄 숭화강에서 홍수가 발생한 가운데 6호 태풍 카눈도 북상 중이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. 관영통신신화사에 따르면 헤이룽장성 자무스 관측소의 수위가 7일 오후 8시, 홍수 경계 수위인 79m를 넘어선 뒤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중국 소리보는 숭화강에서 올해 첫 홍수가 났다고 보고 대응태세 강화를 지시했으며, 헤이룽장성은 숭화강 자무스 유역의 홍수 적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. 총 2,300km 길이의 숭화강은 황허 창장 등과 함께 중국 7대 숙에 속하며, 헤이룽장성과 지린성을 흐르는 중국 동북지역의 가장 큰 강입니다.